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감사원 중간감사 발표 이후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18일 감사원 중간감사 발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감사원을 싸잡아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경제는 뒷전에 둔 채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만 혈안입니다. 헌법에 근거한 감사원법에서는 감사원에게 정치적 독립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해서 연일 표적감사와 정치감사를 일삼고 있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육탄방어를 예고했습니다. 국정조사와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표적감사 주장에 적반하당도 유분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권력을 이용해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겁박하고 있다고 업무에 나섰습니다. 뉴스토마토 김강현입니다.